KT의 경기 패한 적도 있습니다만 최근 KT가 경기 패한 적도 있습니다만 좋아졌다는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샤클락에 쫓기면서 높게 던집니다 들어갔어요! 이재도의 석점 뱅크 샷! 지금 추승진 감독의 표정을 봤는데 굉장히 어이없어 하면서도 인상을 많이 쓰네요 당혹스러운 거죠 지금 석점 라인은 한참 바깥으로 몰아내는 데 성공했었잖아요 거기서 백보드를 활용하는데 상당히 당황했던 모습도 다시 줘야 되는데요 송교창이 올라갑니다 특점 실패 티빈 안 들어갔어요 태어나고 와이스 반칙 그리고 특점 인정 버너스 원샷입니다 주태수 선수가 송교창 선수를 줬을 때 바로 송교창 선수가 주태수 선수를 줬으면 바로 득점이 됐을 텐데요 이거 보세요 여기까지 나와있어요? 거의 2미터 가까이를 나와있는 것 같은데 이게 백보드를 맞고 들어갑니다 주태수 선수가 수비를 잘해줬는데 그리고 이 슛이 들어갔을 때 KT 박상호 선수도 놀라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장난 flyream 한장이면 반소 competency 비밀 ű삼 69 Nabucke normale